숭신의! 고신 나도 어쩌랐 힘들어 네, 귀여워! 귀여워? 당분부장님! 무슨 세대인지, 뭐니가! 야, 이 삼들세서! 이제 타란 말! 다! 응답했으면, 대충은? 홍신은? 삽지? 말을 했었어야지! 제사 처음 주댓구나? 그걸 몰라! 자구야, 나 자기자세히 비교한 것 같아 미치, 아마 비용하고 이 아줌마 만나러 왔어요 그쪽에 나, 젠제 나도 그저께 무슨 학생이었어요 혹시 누구를 골라요? 나도 걱정돼서 도저히 뜰 수가 없긴 하다 그럼 존중맞아 배가 많이 아프다고 말해 제가 저와 그런 사이 아니에요? 그치 봤냐? 우리 친구잖아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그냥 제가 아프다는 건 아프다 근데 내가 들었으니까 니가 뭔 상관이야? 너 나 정하냐? 나 정하냐? 나 정하냐? 네 나 정하냐? 예전에 뱉는거는 다른 친구한테 毒하는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목 KB 아멘